온라이트가 이렇게 채를 세워서 치는 거고 이렇게 다이씨처럼 눕혀서 치는 거를 플랫한 스윙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플랫한 스윙이라고 그러잖아요 오~~ 나왔습니다 오~~ 옥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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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많이 갔다 옷이 봐야겠다. 옷이 뽑았다니. 들쳤어? 너도. 근데 난 너무 들쳤네. 안녕하세요. 나 이야기 못 들어봤어. 사람하고 가상한테 물어볼게. 강아지. 가상한테 물어볼게. 하하하하. 미국에서 나이를 다. 아, 어떻게 얘기하지? 장례시계를 쳐대서. 됐어? 이거 할 말이 없잖아. 바트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받을게 하지? 이름을 부르면서. 바트 잘 안된다. 왠지에서 살살이매워. 귀여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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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타 성공.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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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어쨌든 반드시는 낫어. 확실히 길사모님이. 이 스윙 업라이트 식으로 하니까. 방향성은. 끝내주게 좋네요. 업라이트가 무슨 뜻이죠? 업라이트가. 이렇게. 체를 세워서 치는거고. 이렇게. 다이씨처럼 눕혀서 치는거를. 플랫한 스윙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플랫한 스윙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확실히 방향이 좋으시네. 와. 잘 빠졌다. 잘 빠졌다. 나이스. 나무까지 보내서. 굴러가게 내려가면. 내려보내면. 일자로 보낼까요? 네. 아. 그거 왜 그러냐면. 아. 나. 이렇게. 이거. 네. 아. 고마워. 됐어. 아. 이것도. 네. 저희가. 3타 성공 아예 오른발 놓고 첫발이에요 아예 오른발 빨간 곡 언니꺼에요? 언니꺼 같은데 와 이거는 난간이다 연동으로 이렇게 넘겨야 되겠네 2타 성공 2타 성공 2타 성공 도착 컷. 컷. 나이스! 2타 성공! 2타 성공! 3타 성공! 3타 성공! 2타 성공! 2타 성공! 3타 성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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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타 성공. 1타 성공. 1타 성공. 3타 성공. 보니아라 파크골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